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지금 여기 BTS 보려고 들어가려고 줄 서신 건데 안에도 줄이 엄청 길어요! 오마이갓 이거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줄 엄청 길어! 지금 줄이 끝이 없어요! 자기야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야? 엄청 길어 지금 줄! 우리 오늘 잘못 왔다! 오마이갓 진짜 걸걸 줄이 엄청 길어요 줄이 너무 긴데 이거? 오늘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마이갓 일단 그래도 가보자 와 끝이 안 보이는데? 뭐 선일이야 오마이갓 어제랑 완전 달라 와 우리 어떡하지? 와 지금 오마이갓 이거 어떡하지 자기야 우리 심각한데? 아 저기도 장난 아니고 우리 오늘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 들어가고 싶었는데 너무? 기다려봐야지 뭐 와 일단 줄을 서보자 네 이야 지금 일단 여기는 에일럿부터 가자 오케이 가자 와 역시 BTS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자 저 건물 뒤로 얼마나 사람이 많을지 한번 가볼게요 와 지금 여기 Area 15 파킹락 꽉 찼어요 지금 와우 스타디오 지금 저희는 사진이 아니였어? Area 15 지금 BTS 팝업 현장에 나와 있는데 BTS 예스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네 근데 지금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일단 이렇게 줄을 서있어요 와 정말 자기야 한 얼마나 기다려야 될 것 같아? 1시간 1시간? 여기 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기 건너편에도 지금 팝업스토어가 있는데 오늘이 몇 요일이지 자기야? 오늘이 목요일 목요일이라서 내일 콘서트를 위해서 오늘 다 왔지 그치? 오늘 여기서 도장을 깬 다음에 이제 모든 분들이 콘서트를 가실 거라서 지금 이렇게나 사람이 많고 와 날씨 저 다시 또 좋아졌어요 역시 우리 방탄소년단 콘서트 하는 날은 날씨가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자기야 몇 분 기다렸어요 우리? 어.. 샤웍보다 그게 많이 나냐 45분 정도? 45분 정도 기다렸고 이제 바로 포오프까지 왔어요 이제 홀리 카우 공짜 생일을 잃은 시간 잠시만요 기다리자 한 시간 오 마이 갓 니가 이렇게만 물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아, 아니에요 오, 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떻게 하지? 이곳에? 그곳에, 그곳? 네, 그냥 주제한 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오, 진짜? 오, 진짜?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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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드립니다. It's a system that buys tickets online and we didn't know it. O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He just gave it to me. Who is your favorite? J-Hope? Junggi and Tae. J-Hope? Junggi and Tae. Wool-Bee? Junggi! Junggi is B. Okay. B? Oh, B is such a handsome guy. Taehyung and Jungkook. Oh, okay okay okay. How about you? 태와 쥬메이예요 다이와 쥬메이예요 다이와 쥬메이예요 넌 어때요? 저는 다이와 쥬메이예요 너무 좋아요 저는 다이와 쥬메이예요 저는 다이와 쥬메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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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디서 가요? 캘리포니아 LA? 센트럴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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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예요 몇시간이 기다렸죠? 몇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티켓을 사준 줄 몰랐는데 여기 아미께서 티켓을 티켓을 사준 줄 몰랐어요 티켓을 사준 줄 몰랐어요 비 아미가 여기 베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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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미셜 고마워요 티켓을 사준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드디어 우리 길거리에 있는 아미분들한테 티켓을 받아서 드디어 우리 길거리에 있는 아미분들한테 티켓을 받아서 드디어 우리 길거리에 있는 여기는 비디오가 안된대 죄송해요 몰래 찍고 있는데 몰래 찍어야 돼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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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죄송해요 몰래 찍는거 몰카 이렇게 멋있어요 락반 락반 오우 와우 진짜 태양을 와 멋있다 벌써 이렇게 아 이게 수월호사트라고 언니 여기가 찍을까요? 찍을까요? 1,2,3 1,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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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미 어땠어 경험상 재밌었어 되게 굿 굿 굿맨은 언더커버 저렇게 취재하시고 오우 아마 이제 mbc sbs kbs 중에 하나시겠지 자 아까 그래서 보고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굿즈 파는 곳으로 자 전소방 따라 슈 담 건너 슈 으쩍 으아 으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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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앞에 보고 걸어야지 야 i'm with bts 아 i'm with bts i'm come on you want me to call rm right now? yeah hey i'm f rm 으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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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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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with bts i'm with bt he's bye t-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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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owners come on 마지막에 한 번 가져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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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We'll have a dynamite time Oh yes sir 우와 너무 귀엽다 그치 아 고마워 에이 에이 뭐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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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어 노릇잇 Oh Okay tierra 이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어! 헤이 루! 헤이 루! 와! 와우 This is whoo-hoo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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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아하하 1..2..3.. 1..2..3.. 1..2..3.. 2..3.. 넣는 게.. 2..3..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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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 sorry i'm so sorry i'm so sorry i'm so sorry sir do not touch the prop i'm so sorr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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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 oh this is the best spot the butter 도디 하이 결대의 치아 여기 머랄 뒤에 머랄가 있어요 저기서 한 입 넘기게 나는 머랄하고 나 마가렝 오빠 마가렝 여기 지금 너무 포기해 한 시간 넘기게 달려야 돼 저도 포기해 포기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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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it go! 고마워! 고마워! Oh my god! 룸! 와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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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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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라가 혼난다! 슈태크 고마워! 렛츠 고! 유지한 고기 렛츠 고! 이제 소녀팬들 사이로 오고요 헬로? 헬로? 아미? 와우 와우 어메이징 베이비 와우 와 잘하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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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렘 아렘 예! 오케이 아렘 예! 오케이 에덴 위 위 렛츠 고! 렛츠 겟잇! 렛츠 겟잇! 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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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굿잡 베이비 굿잡 오케이 에덴 에덴 오케이 에덴 렛츠고 맥 결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옆에서 옆에서 개다리쳐 개다리쳐 자 이제 나오게 되면 굿즈 이제 구경해봅시다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으라 이제 굿즈 못파는지 한번 그래도 구경을 해보러 갈게요 가보자 자기야 감사합니다 여기는 줄이 많이 안길어서 좋다 Merchandise 저게 노래가 슬로우해 왠지 알아? 사람이 살 때 재촉하면 안 되거든 부드럽게 감정을 이게 세일즈에 너무 오네 봐봐 I wanna talk to you 사사 세바사 세바사 굿즈 사 하게 만드는데 그러게 신중하게 마케팅이 장난 아닌데 그래서 난 뭘 살까? 응 오빠 사줄게 나 사도 돼? 나 그럼 여름이 가까우니까 쇼핑해야지 굿즈 옷보다 나는 이 나는 이 아웃핏이 너무 맘에 들어 나는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와우 어마어마해 와우 어마어마해 와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아미 진짜 대박이다 나 지금 댄스 겁나 했어 지금 I know 그래서 지금 배고픈거잖아 우리야 고기 먹어야지 이제 칼로리는 태우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시라고 했어 그랬어? 자 그래서 오늘 BTS 여기 팝업부터 어땠어? 갑자기 섹시댄스 아 그래 그걸 저 안했었어야지 자책될 수 있어 자책될 수 있어 우리 둘의 대화야 우리 둘의 대화 아 웃겨 자 이렇게 오늘 우리 BTS 털미션 투쟁 팝업 투어 구경을 이번 주말 역시 또 BTS 난리 났거든 그쵸 라스베가스가 난리 났습니다 현장을 찾아보러 렛츠고 렛츠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이 아미들이 이 그 라스베가스 한인상권 한국 요식업 식당들 얼마나 재패했는지 그 카드 렛츠고 가자 갈게요 안녕 아 진짜요? 자기야 그럼 어떡해 우리? 어떻게? 어떻게? 어? 이거 누구야? 왜? 어? 오마이갓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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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갑다 역시 포즈 때문에? 아냐아냐 아냐아냐 진짜 우연히 만났다 너 반가워? 반가워 우리 친구 진짜 갑자기 쪼이 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한단지 숙소 보자 네 우리 우리 안쪽으로 갑자기 쪼이 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한단지 우리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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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님이 추천해주시는거 먹을게요 자 돌려줘 사유리 간사 간사 와 여기 너무 느낌있잖아 뭐야 뭐야 샬란한 손놀림 보여주세요 이게 탁탁 탁탁 보여주는 어색하셨나 보게 지웠습니다. 진짜 오늘 정말 급번개 진짜. 진짜 급번개. 너무 반가워요 진짜. 아 저 솔직히 오늘 진짜 목표 된 사람이 막 이를 켜고 있잖아. 아 여기 오길 너무 잘했다 진짜. 그래도 은혜니까. 그냥 타이럭 잘랐어요. 타이럭. 네 타이럭 잘라가지고. 오잘이 왜 이끌어져요? 네 여기 본방에서 이끌어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쁜 애기들도 많다. 근데 이 가로우라인데. 도시로 다 별사해요. 진짜 그렇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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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기지. 어. 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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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폴폴을 장난 아니쥬? 옆면. 와 옆면. 와우. 오 마이갓. 남자들끼리 쌍남자들끼리. 반반. 그래. 뜨거운 계란말이. 입술가 죽어있는데. 그렇지. 준 준.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렛츠기릿. 렛츠기릿. 고. 너무 뜨거워. 어때요? 맛이 어때요? 여기 제일 잘나가는 메뉴인데. 아우. 아우. 왜 너무 뜨거워? 하하. 너무 뜨거워. 조심해. 아 여러분 시켜 드세요. 너무 뜨겁습니다. 오케이. 우리 오빠들이 지금 다 뒤였어. My bad. 자. 오. 갑자기 현대탕이 나왔어요. 아우. 제가 여기 햄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과. 여기 뛰어나서. 와우. 아 꼬개 씨랑 거 무서워. 와. 와. 개가 한마て 다 들어간데. 아니 꼬개처럼 아이가 있어. 아. 아 맛있겠다. 와우. 와우. 와 근데 이게. 내가 제일 맛있는 김치. 그렇지. 여기 김치가 진짜 맛있잖아. 내가 제일 맛있는 김치. 이건 진짜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싶은 김치야. 진짜 맛있는거야. 내가 제일 맛있는 김치. 아니 여기가 되게 맛있어요 김치가. 한 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어때? 맛있다? 빵 뜯어졌어 전서방 먹방에 빵 붙어집니다 김치 먹는 거에 웃겼나 김치 먹는 거에 웃겼나 아무도 무슨 안하잖아 비주얼이 이렇게 편하나 봐야겠는데 방에 올라서 으허허 안달해 오우 멋있더라 저거 먹었어 저거 먹었어 저거 먹었을 거야 저거는 지우기 이벤트 지금 시스템이 안 좋은 거야 맛있어 이벤트 지금 시스템이 안 좋은 거야 너네네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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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남자가 야위치 왜 이렇게 크게 부러지 어 그치 이미 피니까 허리가 작아 보이지 한 번 더 오린나고 하고 지금 뭐 선치 한 번 어떻게 알겠죠? 야 지금 무슨 일이 있었다고? 아 블랙 카드야 블랙 카드 오 마이 갓 우리 오 마이 갓 그런 일이 있었어? 와 오셨어 와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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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오면 어 다시 오니까 어 그때 이제 제대로 그래 유미가 이제 언니한테 연락 좀 하고 올 때 그래서 웬전한 대로 진짜 얘기하시면 아 저희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믿기시겠습니까? 원사만과 동갑 그러니까 동갑내기 말이 됩니까? 동갑 완전 애기 완전 우리 90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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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진짜 초동환 슈퍼동환 우연쇠 받았다고 우리 또 이렇게 밥을 사주셨어 와 진짜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만 옆에 마무리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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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렇게 объами 아멘